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농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MC NH 유튜버 김시현 계장입니다. 오늘 저는 충청남도 보령에 나와 있는데요. 피디님, 오늘은 무슨 촬영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곳에 특별한 농부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 너무 기대되는데요? 농부님들은 근데 어디 계시는 거죠? 이제 직접 찾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전! 와, 오이가 엄청 많네요. 근데 혹시 여기서 농부님들을 찾으라는 거 아니죠? 이렇게 넓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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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잃었나요? 만주의 오이 속에서 우리를 찾긴 역부족이지. 허! 당신들이 오늘의 농부님들? 하이! 난 양요. 우린 그린몬스터즈의 더블! 이완이에요! 아, 이상한데? 아... 제가 오이농장은 처음이라 농장 반략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청년 3명이서 같이 공동으로 창업한 그린몬스터즈라는 농업법인 회사고요. 보시다시피 오이로 저희 인생을 걸고 열심히 농사 짓고 있습니다. 뭔가 도시적이고 좀 세련된 느낌이 나는데 혹시 그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 농장은 지금 일반적인 하우스 농장이 아니라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첨단 시설들 그리고 각종 센서들이랑 자동화되어 있는 설비들을 활용해서 오이가 가장 건강하고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일반적인 시골 느낌보다는 되게 공장같은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다. 포마트팜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직접 보고 설명 들으니까 되게 뭔가 신비로운 세계 같네요. 그럼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체험해봐도 될까요? 아, 물론이시죠.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가시죠. 배터리카 무섭나요?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죠? 네. 그러면 미니 오일을 한번 따보실게요. 미니 오일을 딸 때는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잡고 꼭지를 좀 더 짧게. 짧게요? 네, 네. 한번 여기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한 1cm 정도만 천천히 1cm 정도만 좋습니다. 이렇게 따고요. 네. 밑에 미니 오일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꽃은 한번 또 제거를 해서 밑에 쪽에 버려줄게요. 너무 귀여워요. 그립톡 사세요. 그립톡 사세요. 어? 혹시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요? 저는 지금 농사가 힘들어서 잠시 도망 나와 있습니다. 어?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그립톡이죠? 혹시 간략하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저희 그림몬스터즈의 야심장 농산물 굿즈들입니다. 좀 폐쇄적인 농업 분야를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이런 아이템들을 좀 개발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일을 어떻게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매일 출근 전에 하루 한 끼 오일을 무조건 먹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또 같이 다람쥐 키우는데 다람쥐를요? 네, 남쥐가 너무 좋아해요. 오일을요? 네. 오일을 좀 챙겨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저는 좋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체험도 했고 그리고 이제 농부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선물로 하나 정도 드릴 수 있나요? 하나 선물로 줬습니다. 그럼 하나만 딱 한 번 골라보시죠. 그러면 어떤 게? 저는 한 개 가져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하나만 가져가셔야 되는데? 직접 오이따기 체험과 귀여운 오이공과 그림몬스터즈 농부님들을 만나면서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농아띠 여러분들도 우리 오이 그리고 농산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농빵.